안녕하세요 네 단태롬입니다. 오늘 제가 좀 늦잠을 자가지고 빨리 버스 타러 가고 있습니다. 거기서 버스피 사고 이렇게 뵙겠습니다. 아 네 버스피도 탔고 가보겠습니다. 아니 버스 시간대가 인터넷이랑 다르네요. 인터넷에는 가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늦으면은 다 함께 5시간이라서 열심히 뛰어왔는데 와 계속 있었습니다. 여기 버스 시간불 믿으면 안되고 그냥 와서 직접 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갈 것은 코소보의 프레젤렌입니다. 저는 코소보가 처음이라서 일단 거기 가서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저 버스입니다. 짐도 실었고 지금 이게 1시 출발인데 지금 45분이 남았거든요. 그래서 어디 가서 커피라도 마셔야겠어요. 네 커피 한잔 시켰습니다. 60렉케 아니 메뉴는 아이스커피라고도 있어가지고 시켰는데 뜨거운 거 드는데요? 지금 아이스 달라니까 이거라고 쉽지 않네 커피도 맛있네 네 오늘 탈바스는 이런 겁니다. 대박 이 버스 뭐야 버스 이런 버스는 또 처음이네? 되게 신기하다 다 같이 보드게임 하긴 좋겠는데? 아 네 드디어 왔습니다. 코소보 와 쇼핑몰 되게 잘 되어있다. 예쁘게 잘 해놨네? 아니 어전지 아울렛이 있길래 이상하다 했더니 반대쪽이었네 아 여기 이쪽이 센터라더니 역시 외곽이었어요. 여기가 역시 아울렛은 다 외곽에 있잖아요. 저 할아버지 되게 반갑네. 너무 미소가 인자하신대? 저기 가야겠다. 여기 벌써부터 사람들이 알바니아 보다 더 친절한 것 같아요. 다들 먼저 인사해주네. 와 사람들 진짜 좋은게 느껴진다. 일단 KFC 얼만지 보겠습니다. 근데 그렇게 엄청 비싸진 않네요. 세트가 7유로? 6유로 이러니까. 어 저 세트 먹어야겠다. 리믹스. 안녕하세요. 원 리믹스? 리믹스? 네. 아 네 나왔습니다. 아니 뭔가 사진에는 엄청나 보였는데 되게 조그맣네. 이렇게 해서 6유로입니다. 평범한 치즈버거랑 이 치킨 조각들 그리고 감티 그리고 콜라. 치즈버거. 아 맛있다. KFC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치킨이 맛있으니까 버거도 맛있네. 잘 먹습니다. 생각했던 그 맛인데 왜 이렇게 반갑냐. 뭔가 완전 감성인데요?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? 아 저기다. 우라 호스텔. 이곳은? 예스. 여기 있는 프라이벗 드라이베이 있어요. 오 예. 엄청나요. 그리고 그곳에 휴대폰을 보낼 수 있어요. 오 예예. 좋아요. 나이스. 와 숙소 좋네요. 여기서 그냥 넓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안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고. 아 이렇게 해서 1박에 12유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다시 세리비가 되찾으면서 세리비 해당이 되었다가 그때 유고슬레비아 연방이 해체되면서 그때 여기가 독립을 요구해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 이후로 나토군의 개입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건데요. 근데 그 이유가 그 옛 오스만 제국 때 알바니아인들이 이쪽으로 넘어와서 많이 살았다고 해요.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가 알바니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고 있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독립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세리비의 입장은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여기 프리즈리는 옛 세리비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. 그래서 세리비아 입장에서는 옛 조상들의 땅인 거죠. 좀 복잡한 것 같아요. 근데 그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사실 보면은 세리비아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독립을 인정해주면은 자기들 자치주도 독립하겠다고 나설까봐 뭐 그런 얘기도 있긴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종교도 다 알바니아 쪽 벗슬림이고 그리고 여기 사람들도 다 알바니아인들입니다. 어제 저녁에 잠깐 저기 성에 올라갔었거든요. 그 올라가면서 만난 사람들이 사진 찍어달라 해서 같이 사진 찍었는데 그 알바니아인들의 시그니처 포즈를 취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한국에서 왔어요. 시작했다. 비도 시간이다. 비도 시간. 저희는 밤 굳고 계시네. 여기가 그 올타운 시내입니다. 그래서 물도 나오고. 여기는 완전 관광지네. 아 여기 미국이 발견. 여기가 그 미국을 되게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거든요. 왜냐면 미국이 여기 코서 독립하는데 소음을 줬다 해서 되게 좋아합니다. 오늘은 여기서 밥 먹어보겠습니다. 이런 느낌입니다. 일단 이 치킨 윙 시켰습니다. 5.8주로. 와 냄새 되게 좋은데? 엄청 맛있어 보여요 진짜. 살짝 싼데 맛있어요. 아 그 친구들 또 만났네. 칼라지아 이쪽이구나. 일단 성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. 거기서 보이는 뷰가 거의 이곳에 다라고 해도 될 정도거든요. 이쪽이구나 잘 알려주네. 다 왔다. 성 안은 이런 느낌입니다. 날씨가 이래서 그런가? 사람이 아무도 없네. 이렇게 성벽 있고. 뷰는 이렇습니다. 오늘은 뒤에 산이 안 보이네. 어제 저녁에 갔을 땐 산도 보여서 예뻤는데. 잠깐 드러날려 했는데. 여기 왜 이렇게 오류가 뜨는지 모르겠어요. 좀만 날도 오류 떠가지고 그냥 내렸어요. 아니 근데 여기 모스크가 되게 많아요. 뭔가 탑 같은 게 보이면 다 모스크입니다. 그래서 이제 가 보통의 음료는 그냥가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. 천사 자막lin COSOVO는 왜 자꾸 부르는 거지? 사진 찍어달라는 것인가? 사진 찍어달라는 건가? 사진 찍어줘요. 사진 찍어주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? 코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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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대포다 여기서 이렇게 쐈다고? 여기서 쏘면은 저 강이 맞을 것 같은데? 전 코소고 처음인데 되게 사람들이 좋고 친절한 것 같아요 진짜 만나면 인사해주고 다 알바니아에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알바니아도 그런 느낌인데 여기서 사람들 와서 말 걸어주고 되게 좋습니다 사람들 여기 같은 지구인데 이렇게 좀만 가도 이렇게 문화가 달라지는게 너무 신기하네요 아 여기도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구나 그래서 밖에 이렇게 신발이 나와있습니다 네 내려왔습니다 여긴 뭐지? 여기 기념가게 같은데?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 잔 되게 화려하다 이 잔 되게 화려하다 헬로 헬로 제가 가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 이거 이게 커피? 네 아 아 이게 커피? 한 거구나 이게 커피 한 거구나 네 커피 아 이게 여기 인생 내 것입니까? 이거 한번 해보자 아 우리 카메라 렌즈 있네 한번 해보자 넣어볼게요 어? 뭐야 3초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터키 터키랑 호소보 국기가 있고 이렇게 신발 벗고 잠깐 들었다 나왔는데 그때가 딱 예배하는 타이밍 이였거든요 근데 되게 특이한게 그 한쪽에 여자들을 위한 예배드린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막 가려져 있고 앞쪽에서도 아예 막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내가 안보이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사람들 다 나갔을 때 찍었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쯤에 한 분이 말 걸었는데 터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터키랑 관계가 좀 깊나봐요 얘네들은 새끼들인데? 안녕 안녕 저거 좀 특이한데? 저거 좀 먹어봐야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 볼게요 뭔가 신기하다 안녕 안녕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네 처음으로 도와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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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스타체와 코카스 왕누트 그리고 초콜릿 아주 맛있어 이게 뭐죠? 도와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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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쫄깃쫄깃하다 뭔가 석살떡인데 안에 초콜릿 들어있는 아 네스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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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토끼를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 신기하네요 바클라바 이거 원래 이런건가 아 네스완 제가 먹었던 바클라바랑 좀 다르네 아 네스완 아 네스완 아 네스완 아 네스완 아 네스완 아 네스완 요즘 연유 맛인데 응 살짝 눅눅한 페스틸에다가 연유 뿌린 그런 맛인데 되게 달다 커피 되게 특이하다 쓰지도 않고 뭔가 맛이 좀 단맛 좀 살짝 나고 그 평소에 먹던 커피랑 좀 맛이 달라요 네 그리고 이게 딜라이트랍니다 얘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거든요 되게 쫀득쫀득해요 와 진짜 엄청 다네요 그래서 다 못먹고 테이크아웃 했습니다 여기도 옷들이 다 알바니아 옷들이네 왜 코스모스도 안팔지? 귀엽네 애들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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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필수방이네 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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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 yeah Come in here play You want to go inside? 예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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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것 같아요 헬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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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오우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? 네,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는 유명한? 네, 이는 유명한 유명한 것 같아요 이는 유명한 유명한 것 같아요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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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, 하 하 하, 하 하 하 하, 하 회 하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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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다가 지금 들어가서 잠깐 놀다왔습니다 아 진짜 정신없네 그 알바니아랑 관계가 진짜 완전 형제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기 안에 알바니아 굽기도 걸려있고 그 며칠전이 알바니아 독립비념일이었거든요 아까 그 친구들은 다 고등학생들인데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카페에 온 거였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기 학교가 7시부터 1시까지 하고 또 1시에서 7시까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시간대가 있는데 그 시간대는 자기가 고르는 게 아니고 골라주는 거라고 하네요 되게 신기한 시스템이다 아 벌써 어두워졌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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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애들도 진짜 다 보면 다 헬로우 하고 인사하고 진짜 사람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알바니아 때도 그랬지만 네 그래서 오늘은 후소보 프리젠에 돌아왔고 오늘도 이렇게 같이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저기 있네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 아 저기 있네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 국민들에게 고맙습니다